가볼까요? 마지막 스테이지거든요?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전혀 내가 이걸 뺄 수 있을지 아 그쵸 됐어 원래 저 문을 열고 왔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 문, 저기를 그냥 저 벽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저 이 차를 가지고 가서 저기 가서 석탄을 좀 많이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득 넣는 건가? 가득 넣고 불을 켜야지 저기서 뭔가 일어나고 여기는 뭐냐? 그러고 보니까 이쪽은 뭐지? 아 그렇지 내볼때는 저게 아 그러네 저게 불이 저기 있네 밑에 아 이거 위로 올라간다 하늘로 날 수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게 이제 알겠다 저기다 석탄을 겁나 많이 넣으면 저 선풍기가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럼 저렇게 우웅 날아가가지고 저 옆으로도 가고 저 옆에서 우웅 날아가서 마지막에 저쪽에 있는 탈출구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겁나 좋죠 네 그럼 이 차를 타고선 석탄을 좀 채광해 갖고 와야겠는데 석탄을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 겨운기도 아니고 저기까지 언제 올라갑니까 이래가지고 2단 넣으면 빨라진다고요? 오메 오 오 아 오 좀 더 빨라졌다 오 오오 오 너 너노노노노노넅 드리프트 오오 오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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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어어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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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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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어 스톱 x3 스톱 되기 되기 돌자 자 돌아요 아 돌 수가 없나? 못 돌나? 아.. 떨어진다 떨어진다 야 떨어진다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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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떨어질 뻔했어 어 떨어질 뻔했어 가자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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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그렇지 아 됐다 해냈어요 해냈어요 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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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좀 느리 느리게 느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우 이걸 살았죠 정지 어.. 어.. 차가 여기 또 있었네 자 갑시다 절묘하게 주차 이거 현실 주차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애 현실 주차하듯이 기스 안나게 희주 참 힍 타웁 난 저 지 함께 쥐 아니 참 아 테이 좋아 살짝만 앞으로 야아 기가 막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우측에다 있는 추천 버튼 한번 보시면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숭가락 버튼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석탄을 어떻게 날라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차가 두대지 이 불도 가져가야 될 것 같죠 나중에 이거 한 다음에 석탄을 갖다 놓은 다음에 이 불을 아 야 여기다 내가 진짜 미치겠네 아주 그냥 아 나 이게 무슨 개노동 게임이야 어 이게 무슨 노동 게임이냐고 내가 내가 이제 노가다 까지 해야돼 지금 나 진짜 자 자아 김씨 시작하자고 석탄이 좀 많아야돼 처음처럼 체험 삶의 현장 오늘은 대두소관이 석탄 채광 현장에 갔습니다 아유 얼마 안되지만 챙겨넣었어요 아유 뭐 일당을 또 이만큼 주셨어요 자 대두소관이 오늘 석탄 채광 현장에서 벌어온 금액을 공개합니다 자 자 나르는 말 올려주세요 500원 야 500원 야 인간 500원 시골인심이 끝났어 야 이거 언제 해 이거 아 이거 언제 이거 몇 개나 가져가야 될까요 난 오늘도 노동자가 되었다 두 개를 한꺼번에 하자 나는 남보다 두 배를 더 일하는 인간이니까 자 두 개를 한꺼번에 두 개를 한꺼번에 우이차 잘 가고 있는건가 네 열 개 정도만 가져가면 돼요 아 그래요 아 혹시 모르니까 좀만 더 오케이 저거 가져가는게 또 문제네 이제 아 저거 타고가도 되겠다 걸어보니까 그죠 라스트로 딱 두 개 두 개 딱 찍고 나랑 같이 가자 아 아 불 불 횃불 챙겨야죠 횃불 어 나도 이쪽으로 한번 떨어져본 다음에 갈리는거 아니겠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좋았어요 어우 잘 챙겼다 이거 횃불 챙겨야죠 이 횃불로 불 붙이고 왜 차는 두 대일까요 혹시나 떨어뜨렸을때를 대비해서 있나보다 그럼 그럴줄 알았으면 그냥 뛰어 올라올거라는데 저걸 괜히 운전하고 왔어 그냥 뛰어 올라올걸 손에 손잡고 안그래도 올해 동계올림픽때 나도 성화봉송 주자로 저번에 연락와가지고 네? 제가요? 아 제가 그게 제가 할걸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좀 약간 살짝 거절했는데 어 평창 동계올림픽에 네 제가 하는거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좀 거절하긴 했는데 어 이거 떨어지는거 아니지 위로 올리면 이거 불붙습니까 이거? 이거 불붙으면 안되는거죠 불붙어도 되나?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한다 이게 이걸 아 차라리 저걸 앞으로 빼가지고 가져가는게 낫겠네 이게 후진이 어렵네 야 이걸 후진 이거 어떻게 차를 여기서 어떻게 돌려 이거를 차를 아 차를 어떻게 돌려 이거를 앞에 길 있어요? 아 길 있어요 그 앞에? 아 아 그 아까 그 옆에 보이던 길이 이거랑 연결 연결된 길이구나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위험하니까 위험한 길은 좀 천천히 진짜 운전하는 것 같다 포즈가 포즈가 묘하게 사실적이네 어 거의 유통급인데 이거 야 스톱 스톱 아 야야야야 아 멈추는게 힘들어 이게 야 아이 지금 가만히 좀 있어 봐봐 멈춰봐봐 좀 어 됐다 어 어 됐다 어 어 됐다 어이C 조심조심 자 12시가 지났습니다 오늘 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마승의 시간 12시 여러분들 오늘 이거 이 게임 엔딩 봅니다 오늘 이 게임 엔딩 봅니다 갑니다 내가 이 게임까지 엔딩 볼 줄이야 천천히 가도록 봅시다 길이 있는거 맞죠 네 길이 있는거 맞죠 네 어 어 야야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죽겠네 아주 아 무서워 야 이거 이거 겁난다 이거 어떤 레이싱 야 자간다 내 몸과 같애 어 야 스릴 뺨친다 이거 스릴 스릴 넘친다 이거 이렇게 속도가 느린데도 스릴 넘치는 게임은 처음 봤어 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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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멈추자죠 어 어 어 아 대박이었다 잘했죠? 잘했죠? 자 그렇다면 이 불을 붙여야 되는건가 그럼 저 불 붙이는게 너무 모자라지 않을까요? 아 좀 더 앞에서 내릴걸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불 여러번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안해도 될거 같고 이건 몇개만 더 넣으면 될거 같은데 몇개만 더 넣을까 이거 이 세개를 다 여기다 넣자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이정도만 넣으면 되는구나 굿굿굿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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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는게 너무 힘들어 아이씨 아아 아아 나 문 아이씨 아아 나 진짜 아아 나 아 문 닫는게 너무 힘들어 문 닫지마 문 닫지마 문 내비둬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죽어요 의외로 의외로 안죽습니다 더 안 닫아도 되는거 같으니까 닫지맞시다 자아 자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야 택배 아저씨가 이렇게 귀엽게 뛰어오면 정말 너무 귀여워서 문 빨리 열어드리고 싶겠다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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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들어가 좀 야 들어가 좀 야 들어가 좀 어? 이 정도 넣으면 됐나? 아이 아이 지금 아우 좀 야 같이 들어가자 나랑 같이 들어가 야 일로와 정리 좀 해 한 5개씩 넣으면 되나? 한 4개씩 넣으면 되는거 같은데? 아 불 붙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나가나 그렇지 이렇게 2개 집어넣고 야 처음 삶의 현장 쩐다 이 게임 진짜 별걸 다 시키네 됐어 이제 불 한번 붙여볼게요 비켜 불 프로메테우스의 불 그렇지 이것이야 아 불 들어갑니다 오 됐다 오 불 붙었다 야 불 붙는다 야 불 붙는다 야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아주 잘 되네요 굿굿굿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굿굿굿 이야 기가 막히는데 파이어 됐고 됐고 이제 여기 완벽해졌고요 이제 저기로 탈출하면 되겠는데요 어 벌써 엔딩인가요 그러면? 오늘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 아 이럴 줄 알았어 빨리빨리 돌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precis 아니야 아니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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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면 안 돼 х 얘üh야야 decide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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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큐뇨 형 잡아, 큐뇨 형 저기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저기도 선풍기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후이차! 오냐! 흫, 야, 큰일났다,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지만 저에겐 방법이 있죠 제이장, 진 Myth o.K. x2 우리야 utilis! 엏차! 됐다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어,ita 탈출 조심조심 조심조심 шираша 미만이 사고ич에 찬양 후리야! 아우! 잡았다! 아우! 거의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잡았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올라가! 아! 조금만 더! 아! 제발! 오케이! 됐다! 조금만 더! 아! 그렇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오케이! 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좀!Sean Hospital 오케이! 좋아! 됐다! 가자! 호워우우우욱Yeah!!! 야아아아아아악! 진짜 대박이다! 연출한테 놀 rechts characters 진짜 아 площад지! 아티큐! 잡았다! 잡았다! 사카모토! 아 사카모사! 야 이거 같이가! 같이가자! 같이가자! 노 브레이크 게임즈!! 잡 Pixx2 아 참 아 야 이거 뒤집어지지마 뒤집어진다 이거 나 가상급인데? 야 이거 아이돌 좋다 스텝룰마저도 이렇게 되네 음악은 안나오나? 음악도 좀 나와줘야지 사카우루 사칼루 이거 일본사람인거야? 사칼날루 다 이사람 이름인거 같은데? 엠마 사칼날루 까이뜨 치프 엘리제 사칼날루 아 가족이네 얘들 이분들 가족이네요 로나 사칼날루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가족이야 아니면은 패밀리 네임인가 진짜? 아 나 나 잡았다 잡았다 케이 잡았다 자 가족이 만든건가? 대단한데? 그래서 이렇게 건전하게 만들었나? 오 이거 이자 꽤 큰 왕건이 이자인데? 붐샤깔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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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덕션그룹 조니 메리트 폴 한 마케팅 마케팅 아잇 참 폴 폴 아잇 잡았다 두개 잡았어 기 기아 기아 기아네 아 기아 A자만 더 잡았으면 기아에서 스폰 받을 수 있었는데 기아 동차에서 G자 같은데 G QA QA 매니저 오우 야 의외로 이거 참여한 사람이 진짜 많죠? 이 작은 게임을 만드는데도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죠? 사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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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닉 사이먼 아 저기 사이먼 지나갔구요 데란 앤더슨 존 베가 아 야 언제까지 떨어지니 도대체 아 야 나 아프잖아 야 다리 꼈어 아 다리가 꼈어 버그에요 아 버그에요 다리가 꼈어요 이거는 손이 아니라 다리인데 야 이거 놔 야 이거 놔 야 이거 놔 마이너님 고맙습니다 마이너님 100개 고맙습니다 망고벨 버튼인거 같구요 아 나 다리 꼈어요 이거 다리가 여기 통과했어 야 이거 어떻게 이러면 안 끝나잖아 이거 아이씨 끝까지 봐야되는데 이거 M자에 꼈어 아 나 이거 어떡하지? 나가야되나? 엔드크레지트이 겁나 긴거 같은데 어떡하죠? 나갈까요? 네 추천 옥수로 받는 방송 1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5촌안에 추천 버튼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어떡할거야 이 M자가 야 이거 놔줘 놔줘 아 다리 빠졌다 아 다리 뺐어 아 다리 뺐어 네 다리 뺐어요 아우야야 아 이제 내려갑니다 슈퍼맨 오 쭉쭉 내려간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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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이샤 호이씨 잡아 잡아봐 하나만 하나 잡고 아 다리 또 꼈어 아이쿠 젠장 아 다리 B자에 꼈어 이번엔 아 M.. MB 뭔가 의도한건가? 야 이거 나 야 M자랑 B자가 왜 내 발목을 잡아? 야 나 비켜 발목 잡지 말고 아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저는 단지 게임에 나오는 화면을 저는 자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야 내 발목 잡지 말고 나오라고 야 나와 야 이게 M자랑 B자가 왜 이렇게 발목을 잡아 아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발목 야 지금 나 좀 내려가자 지금 엔딩 봐야 된단 말이야 엔딩 아 좀 놔주세요 아 좀 네 야 이거 놔줘 좀 놔줘 야 놔달라고 아이 지금 발 발 껴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발 껴가지고 큰일났네 이거 어 껴다 다시 뺐다 어 됐다 어 오우이 큰일날뻔였네 후리야 후리야 잡았다 오 좋아 몸 흔들어 몸을 흔들자 어 이거 진짜 휴먼 폴 플랫 아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어 물론 제가 깼지만 물론 제가 깼지만 이 게임은요 어 깬걸 본게 중요한게 아니라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아실 수 있을거에요 이게 왼쪽 마우스 버튼이 바로 요 왼쪽 팔을 조작하구요 아래 위로 좌우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오른손을 조작합니다 이거 두개를 이렇게 들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가지 종작들을 할 수 있죠 정말 똑똑하게 만들어진 게임이네요 자칫하면은 되게 심심할 수 있는 퍼즐 게임을 아주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병만 요소도 가미해서 아주 그야말로 되게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아 이거 좋은 게임이네요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요 웹캠으로 이제 얼굴도 같이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꺼는 지금 인식을 안해서 그런데 저것 때문에 이 방송 툴 때문에 혹은 뭐 페인트 툴로 뭐 이렇게 뭐 색깔을 이렇게 칠한다던가 색깔 이렇게 칠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제 알트를 누르면 이렇게 딱 할 수 있구요 이런식으로 펩시 아니 태극기 모양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런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뒤쪽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어 이거 태극무늬로 할꺼 그랬다 우리가 그쵸 자 이런식으로 옆부분도 좀 칠해줘야되구요 이런식으로 만약에 하면 요 캐릭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캐릭터가 그냥 나오죠 그대로 네 이렇게 기어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갈 수 있습니다 네 요런거 옆부분이 또 하얀색이라서 또 간지나죠 트레이닝 같잖아 요런식의 게임입니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구요 모바일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 수고라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의외로 빨리 꼈네요 내가 이런 게임에 굉장히 재능이 나 의외로 어려운 게임에 재능이 있는거 같애 제가 좀 어려운 게임을 잘하는 편 아닙니까? 솔직히 다크 소울3도 굉장히 좀 쉽게 깬 편이기도 하고 요런게 또 이제 컨트롤을 잘하셔서 그래요 그냥 이런거 미세 컨트롤 또 제가 또 자신있는 부분이죠 자 물은 피용? 물은 피용 물은 피용?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